이진복 정무수석, 강승규 시민사회수석, 훈장 순 검토. 전 주말 깜짝 놀랐어요. 그 뉴스 보고 솔직히 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.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미쳤나. 남들은 30년을 근무를 해서 청년한 그런 공무원으로 퇴직을 할 때 받는 권정훈장을 6개월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걸 훈장을 준다? 이건 아마 대통령 아이디어는 아닐 것이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정말 회초를 맞아야 되는 문제다. 진정한 민주주의의 그 익숙한 어떤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. 대통령만 되면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국무총리가 되면 권위를 가지게 되고 장관이 되면 그 자리가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때 판서처럼 대감의 자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. 그 장관의 합당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.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에게 말합니다. 스ilst fahren talkin 번째 주인공의 주인공 학생들에게 대개가 보면 north방하셔도 좋습니다.